아 아 으 으 으 으 으 아이 근데 방금 진짜 우연인가 다시 보자 오 어 아니 왜 여기서 시작해 황산 뭐야 으하하 뭐야 이거 아니 황산은 왜 꼭대기에 시작하지 빼기니까 여러분 핵쓴거 아닙니다 리플레이어 오일 아닙니까 이게 내가 갑파이스 했었는데 으 아니 갑파이스에 찍는 기록인데 으 으 등중에서 달리냐 금방 피하나는 형상이네 으 으 플레이더 배지에 핵섰습니다 여러분들 비우바 아니 미플레이 보려고 미플레이 보려고 틀었는데 왜 공중에서 달리냐 으 와 대박이 대박이다 아니 원래 왜 저번에 봤을때는 안그랬는데 왜 갑자기 아니 이상해요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1분 12초 20짜리인데 지금 기록에도 있어요 여러분들 핵 아닙니다 절대로 자 차이나 황산 보이시죠 4등입니다 네 1분 12초 20 드래곤 세이버 엑스 되있죠 이거 이 기록인데 아니 뭐 플레이를 봤는데 핵처럼 됐어요 황산님이 플레이가 왜 공중에서 달리고 있지 자 기록 드래곤 세이버 엑스 맞죠 플레이도 배지 19년 11월달에 찍었는데 자 1분 12초 20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쪽에 이쪽 밑에 와 무슨 이런 현상이 다 있지 아니 진짜 핵수가 아니야 얘들아 아니 다른 리플레이를 좀 볼까 제가 갑파에서 찍은 기록 다른 것도 한번 볼게요 제가 19년도에 갑파에서 좀 많이 기록 찍었거든요 갑파 이거는 보통 보통은 공중에서 진짜 와 이거는 괜찮은데 이거는 황산 이거는 보통이구요 야 황산만 그러네 뭐야 이거 보통체 이거 같은 경우엔 뭐냐면 1분 33초 1분 33초 1,7 이온이구요 황산만 그런거 같은데 지금 운전자님 예 핵 아닙니다 어 내 기록 근데 황산만 그래 얘들아 진짜 잠깐만 그러면은 이거를 섀도우랑 한번 게임을 해 볼게요 갑파 해갖고 황산해 해 보겠습니다 근데 만약 섀도우도 공중에 있는 거 아니야? 야 잠깐만 공중에 있어 야 공중에 있어 와 이거 진짜 레전드다 공중에 있어 와 이거 진짜 레전드다 와 아니 공중에 있어 달리고 있어요 쟤 봐봐요 지금 미니멘 보이시죠 여러분 공중에 있습니다 쟤 아 아 아 아 아 아 미치겠다 야 공중에 날려져 와 이거 골 때리네 무슨 이런 버그가 나있냐 와 진짜 해 오해받겠다 이거 여러분들 해가 아닙니다 아 공중에 있어 공중에 점 보이시죠 새날라 다니는 거 새날라 다니는 거 저 옆에 딱 있습니다 어 아니면 섀도우를 지우고 한번 찍어볼까 얘들아 섀도우를 이제 새로 만들게 새로 만든 다음에 또 그런 현상이 있나 일단 대충 달려봅시다 자 1번 15초 찍었고요 그런 다음에 리플레이를 보겠습니다 자 리플레이를 봤는데 또 공중에서 간다 그럼 이거 지금 넥슨의 오류입니다 근데 만약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해결 쓴 게 아니에요 예 제가 해결 쓴 게 아닙니다 이때 당시 19년도 당시에 이상했던 거야 뭔가 자 리플레이 보겠습니다 어 왜 이러지 뭐지 자 이제는 제대로 나와요 아무튼 이제는 제대로 나오는데 자 참고로 저 그때 항상 저기록이 스폰이었고 방송에도 영상이 다 남아있거든요 방송에도 남아있는데 왜 지금 리플레이를 봤는데 저렇게 바뀌었는지 저도 참 희한하네요 왜 2019년 11월 20일날 이 리플레이 파일은 드래곤 세이버가 달린 이 기록은 왜 공중에서 달릴까 이거 과학수사 의뢰하겠습니다 여러분 맥슨 과학수사에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팩을 쓴 적이 없고 분명히 방송을 켜고 드래곤 세이버 엑스를 타고 기록을 찍었을 뿐인데 왜 이랬을까 희한하네요 희한하네요 야 저날 내가 방송한게 잠시만 있나 11월 20일날 과연 무슨일이 있었나 여러분들 되돌려 보는 시간을 가져오겠습니다 자 일단은 찾았습니다 여러분들 와 찾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2019년 11월 20일 김태칸 카트 드래곤 세이버 엑스 타임어택 1위 보이시죠 예 이거 보겠습니다 아 이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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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12 봐봐 1분 12초 맞죠 빈대칸 최종 여전히 2019년 11월 20일 최종 여전히 2019년 팀장님, 팀장에서 뛰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완주. 아니, 다시 리플레이를 보면 왜 공중에서 달리고 있지? 4시로 맞잖아. 11월 21일 맞죠? 여러분들. 자, 해가 아닙니다. 인정하십시오. 갑자기 공중에서 달려. 위허한 현상입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선택한 해가 아니니까 인정해 주십시오. 유바. 어이가 없네. 스페인위원회 스페인위원효 우선 answer 미역대 정해져 스페인위원회 있는 대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